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밀려났다가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융시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지수 이름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9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15% 오른 2972.78에서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일주일 앞둔 데다가 4만여의 날까지 겹치면서 박스권에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세증권은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긴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부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오미크론 등장에 따른 불확실성의 국면은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변동성 장세를 예측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2원 85전 오른 1182원 95전입니다. 지금 종목세로 봐도 종목별로도 하락세가 많은 거죠? 네, 특히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강세를 보였던 대형 반도체 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다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20%가량 폭락하자 관련 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비텐트와 위메이드 등의 낙폭이 큽니다. 반면 오미크론 확산의 진단 키트 주들은 상승세입니다. 시젠과 녹십자, MS, 제놀루션 등이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